유재중 씨의 지역구에 있는 어떤 여성분이 유재중으로부터 반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그런 폭로를 요즘으로 따지면 미투죠. 미투를 했네. 미투를 이분이 직접 했는데 어느 정도로 과감하게 하셨냐면 국회 정론관에 와서 선글라스를 쓰고 내가 피해자다라고도 했고요. 2012년입니다. 그리고 이 선거에서 박형준과 유재중이 붙어요. 붙는데 내부 경선에서 유재중이 이깁니다. 그래서 유재중이 나가고 박형준은 무소속으로 이 선거를 붙어요. 유재중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미투가 떠진 겁니다. 유재중이 위기에 몰렸지만 결국 무소속 박형준이 집니다. 그 앞으로도 앞에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2008년에는 박형준이 현역 의원이었고 유재중이 무소속이었는데 둘이 이때 붙어서 박형준이 지고 그 자리를 유재중이 차지하거든요. 그렇죠. 두 번 연속 지는 거죠. 유재중 씨. 리턴 매치였던 겁니다. 리턴 매치에서 유재중 씨를 그렇게 미투를 했던 사람이 등장을 했고 그러고 나서 잊혀졌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유재중 의원이 무죄가 됐고요. 이 여성은 무고로 빵살. 그리고 선글라스까지 끼고 와서 미투를 했던 이분은 무고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집행위로 나오긴 했는데 벌금 200만 원에 징역 1년에 맞춰서 징역형까지 선고받는 즉 무고로 유재를 받은 거죠. 그랬는데 이분이 다른 분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건 이 여성분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것을 부산국제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저희들이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 내용에 따르면 이 여성분이 박형준 후보 측으로부터 5천만 원의 빳빳한 현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다라는 녹취가 등장하는 겁니다. 녹음도 있고 대본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국제일보가 취재를 했고 취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 여성분을 직접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이 여성분이 직접 인터뷰는 거절을 했고 대신 지인을 통해서 사실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확인해서 나갔고요. 박형준 후보는 푸고 측에 물어봤는데 박형준 후보는 전혀 사실 부분이고 이 여자를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관련돼서는 당 검증위를 통해서 이 문제가 이미 문제제기가 된 바 있고 클리어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모함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 녹취의 또 어떤 대목에 보면 이 여성분이 박형준 씨의 캠프에서 박형준을 만나서 둘이 손잡고 격려도 받고 옆방으로 이동해서 성추몬 관련된 고발 탄원서를 작성했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분이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노래방 같은 데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관련된 물증은 없고 예전에 녹취만 지금 존재하는 상태인데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진짜 엄청난 거죠.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제가 유재중이 그때 머리 깎았던 기억이 나는데 웃기고 있네 내가 글 끊은 속으로 사실을. 유재중 의원님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웃기고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삭발을 하셨을지. 아니 동네에 알던 학부모의 회장이 자기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선글라스를 쓰고 국회까지 와서 기장에다 하면 사람들이 그거 다 믿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분이 유재 판결을 받았다는 건 놀라운 일이고요. 이 과정에서 박형준 캠프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런 분이 부산시장을 할 자격이 있는 분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태고요. 관련돼서 후속 보도가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받아 이거. 이 여성분의 직접 증언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현재 포털에서는 국제신문을 제외하면 관련 보도를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후속 보도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후보가 다 지금 서울 부산의 국민의힘 후보가 정말 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습니까 공당이. 공당의 가장 개혁적이고 젊고 깨끗한 후보라고 오세훈 변호사 박형준 교수가 나왔고 둘 다 방송을 통해서 이미지 세탁을 했는데 이 짧은 검증 기간 동안 드러나는 이런 추악한 진실들을 보고 있자면 제당은 아니지만 국민의당 정말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난쓰러울 지경이야. 비리 의혹들이 이렇게 쏟아진 거예요. 이번에 다. 쿠치나 후. 쿠치나 후 같은 경우는 진짜 오늘 뭐 따지 나왔냐면 서로 자식들의 식당을 갖다가 박형준은 국회에다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국회에 만들어준 셰프의 부인이 박형준 아내와 동업자인 사람의 딸이잖아요. 조현 씨하고 박모 씨가 있습니다. 조현 씨랑 박모 씨는 동업자고요. 부산의 빌딩을 같이 옆에 같이 갖고 있을 정도는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박모 씨의 건물에 조현 씨의 아들이 카페를 운영했어요. 3월에 석연차는 갑자기 문을 닫았죠. 취재를 하러 들어갔을 때. 취재를 하자마자. 쿠치나 후 사태가 터지자마자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쿠치나 후라고 했던 레스토랑은 박형준이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국회 직원복지를 위해서 이태리 레스토랑을 만들자는 말같지 않은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놓고 수억 원의 인테리어 비용, 임대료 무료, 수도값 무료, 전기세 무료로 공지를 내서 이 공지를 사업자 등록증도 없는. 즉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런 관공서에 들어오는 거는 기존에 업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잘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렇죠. 이 박모 씨, 동업자인 박모 씨의 딸이, 딸의 남편이 셰프예요. 뭐 강남에 이름을 대면 알만한 주방에서 일을 했던 셰프긴 한데. 메인 셰프가 아니고. 어쨌든 메인 셰프가 아닌지 맞는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하여튼 그 셰프의 경력만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도 내지 않은 채로 3차, 1차에 공지가 없었고 2차에 나왔던 사람은 왜 떨어졌는지 알 수 없고, 기업은 왜 떨어졌는지 알 수 없고, 3차로 다시 공지를 내면서 국회 사무처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필요 서류에서 제외하면서 이 최 모 씨와 박 모 씨, 이 두 사람이 낙차를 받아서 코치나우로 운영을 시작합니다. 인테리어 수억은 무료, 인테리어 비용은 국회 사무처에서 제공하고, 전기세, 수조세, 임대료를 무료로 하는데, 이게 국회 직원복지라고 하는데요. 직원복지로 하려면 국회 직원만 들어갈 수 있거나, 처음에 보도가 잘못됐는데 직원을 대동해야 들어갈 수 있다고 나왔는데, 아무나 전화해서 예약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물론 예약이 밀려서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냥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기업에다 이런 걸 미뤄줬다는 것도 놀랍고. 거기다가 지금 여기 전용 주차장도 있고, 전용 엘리베이터도 있더라고. 결국 보면 조현 씨와 박 모 씨가 각각의 자제분들을 서로 바꿔서 임대를 해준 거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쿠치나 후. 쿠치나가 이태리 말로 키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쿠치나 김 하면, 김 씨가 제가 운영을 하면 쿠치나 김, 우리 둘이 같이 운영하면 쿠치나 쌍김, 이런 거죠. 아니면 쿠치나 성, 이렇게 해서 쿠치나 뒤에다가 이름을 붙이면 그 셰프의 이름을 넣거든요. 그런데 이 남편분, 셰프의 이름에는 후가 없습니다. 호는 있죠. 호는 없고요. 그런데 쿠치나 후는, 쿠치나 후라는 이름에서 후는 뭐냐. 아내의 애칭입니다. 아내의 애칭. 부인의 이름 글자 중에 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주인이 부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셰프 입장에서는 부인이 만들어준 식당이에요. 나는 여기서 셰프를 할 뿐이고, 사실상 주인은 부인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왜냐하면 쿠치나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 셰프의 이름을 넣을 때만. 김성회의 식당 하면 쿠치나 김성회의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 그런데 자기네 빌딩에다 그렇게 서로 교차하면 그걸 인정이 되는데. 왜 국회에다 그걸 해주냐고. 왜냐하면 이 조연 씨의 아드님은 부산의 화랑 등을 운영하면서 부산이 베이스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박 모 씨, 조연 씨의 동업자인 박 모 씨의 딸과 사위는 사위가 서울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으니까. 서울 베이스로 일을 했던 거니까. 돈 많은 사람이 서울에 빌딩을 사든가. 지금 보니까 한 200억 대의 재산가라는데. 아니, 공짜로 생기는 건물에 왜 돈을 내고 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시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인테리어 병원까지 싹 다 대줘가면서 하는데. 국회가 네 거야? 우리 아빠 종업자의 남편이 국회 사무총장 됐다는데. 여보, 우리 한번 넣어볼까? 이런 겁니다, 지금. 이런 하사리판이 있어요. 게다가 사업자 등록증도 없고 경력도 확인이 안 된 사람이 인테리어 위원까지 지원받으면서 국회에 물을 연다. 국회가 무슨 벤처기업 양성소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뭐, 아니 이게 배임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 배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기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 말 한마디를 다 신문들은 받아 적고 후속 취재 안 합니다. 이래서 서로 크로스해가지고 임대 내주고 그쪽이 취재 들어가니까 문 닫았다는 얘기도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래도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국정원 동원해서 사찰하고 그 사찰한 것 가지고 사람들 온갖 괴롭힘 다 주고 그러면서 선거도 개입하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부산시의 예산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부산시 경찰을 운영하게 돼요. 끔찍합니다, 진짜. 부산시 경찰을 운영하게 된다고. 부산시 경찰을 운영하게 된다고.